최근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명시가 지역 내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시 모든 아파트의 작업 과정을 층별마다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모를 부실 시공의 증거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기록해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설사의 책임 시공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광명시가 내놓은 아파트 부실 공사 대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8일은 가을이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주,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라는 말복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폭우를 동반한 태풍도 지나갔으니 폭염도 사라질 만한데요. 그 자리에 다시 폭염이 자리하면서 올해 도원의 온열 질환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폭염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정리 중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이후 교사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정상화 대책은 무엇인지 취재 중입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BTV 뉴스는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 지역, 당당한 주민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시청 바랍니다.